이 영상은 로댄스 같은 분위기 롤바다 우리 작곡가님이 알려주실 거에요 EDM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장르인데 그냥 다 같이 신나게 할아버님의 춤을 위주로 추시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쉽게 따라 볼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그런 느낌 일어나세요라고 우리 얘기해서 지어주셨어요 아 다 늦다 바로 해야죠 거기서 하라고 이렇게 해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기 와 힘들게 달려왔던 걸 아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걸 아는데 안녕하세요 음하워요 눈치 보지 마요 음 없이 안 왔어요 예 눈치 보지 마요 함께해요 내 이젠 사는 기자리야 예 걱정 마세요 나도 이렇게 하잖아요 레츠고 자 가자 자 가자 할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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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상당히 어렵네 노래하기가 가수가 보통 가수가 아닌 거야 노래하는 사람 보면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아 잘했어 내가 생각에는 내 인생은 다시 시작이야 예 할단비 하고 춤을 추는 거야 아 오케이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이제 동생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서 놀랍죠 와 힘들게 달려왔단 걸 아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걸 아는데 왜 그대 맘엔 이렇게도 터져난 바람이 불까 그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도 이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도 겁이 나는 걸 왜일까 걱정 마세요 나도 이렇게 하잖아요 레츠고 일어나세요 함께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눈치 보지마요 함께해요 내 인생 다시 시작이야 예 갈다 1 자 가자 할 수 있어 눈치는 볼 필요 없어 NO NO 고치는 시간 낭비야 NO NO 하고 싶던 그 모든 걸 더 이상 미뤄지는 마 자신을 믿어봐요 할단비처럼 레츠고 일어나세요 함께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눈치 보지마요 함께해요 내 인생 다시 시작이야 예 일어나세요 함께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눈치 보지마요 함께해요 내 인생 다시 시작이야 예 갈다 1 자, 가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